대체 남의 가게 앞에 쓰레기는 왜 버리고 가는 걸까요? 한 손님이 대변을 주고 커피를 사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가게 앞에 대변 봉투 던지고 도망갔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글쓴이 A씨는 신규 오픈하고 별별 고객님들을 만나봤지만 대놓고 이러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CCTV를 보면 검은색 옷차림의 여성 한 명이 강아지를 데리고 카페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손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여성이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이것은 다름 아닌 강아지의 배변 봉투였는데요. 해당 여성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가게 앞에 배변 봉투를 버리더니 강아지와 함께 가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덩그러니 놓여있는 배변 봉투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데요. A씨는 본인 강아지 배변 봉투를 던지고 커피 사러 들어왔다며 개똥을 왜 남의 가게 앞에 던지냐며 토로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왜 남의 가게 앞에다가 버리는 거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신고 가능하다 구청에 민원 넣어라 같은 애견인으로서 이건 아니지 집 가서 버려라 어쩜 저렇게 상식 없을 수가 등의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